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리보듬입니다. 2018년 2월에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 책이 출간되었고 2019년 1월에 누리보듬 홈스쿨 책이 출간되어 엄마표 영어 그리고 홈스쿨을 주제로 블로그와 인스타에서 소통 중입니다. 아이 키우면서 자연스럽지 못한 선택이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시선들 감당해야 했었는데 그 모든 시간이 두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일이지요. 취학 전에는 6세 1년을 제외하고 요즘 말로 가정보육을 했습니다. 제도교육 안에서의 초등학교 6년은 사교육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라는 공간 자체를 포기하고 홈스쿨을 선택했지요. 어째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하고 어떤 과정을 지나 그 선택이 어떤 결과에 닿았는지 두 번째 책 누리보듬 홈스쿨에 모두 담았습니다. 영어는 어땠을까요? 영어 또한 홈스쿨과 유사했습니다. 일찍 서두르는 트렌드와는 달리 충분한 이유로 취학 전 영어 노출을 배제하고 초등 1학년부터 엄마표 영어를 진행했습니다. 초등 1학년에 시작해서 8년 동안 오롯이 엄마표 영어로 영어 해방의 만세를 부르고 16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해외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영어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이야기는 첫 번째 책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에 모두 담았습니다. 첫 책이 출간되고 예상치 못했던 기대 이상의 반응은 오프라인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많은 분들과 직접 얼굴 마주하고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지요. 8년간의 이야기를 먼 길 찾아가 주어진 짧은 시간에 공유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쉬움에 인스타 라방, 유튜브 채널 개설, 팟캐스트 등을 추가 소통 방법으로 권유받았지만 어떤 것도 무난히 소화해낼 만큼의 역량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이 출간되기 3년 전인 2015년 전부 써놓은 글을 공유하기 위해 먼 나라에서 처음으로 블로그를 오픈하던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포기할까도 했었던 그때 무언가 하고자 한다면 지금 오늘이 나에게 남은 시간 중 가장 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때라 생각되어 도전의 도전으로 겨우 4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온라인 소통에 첫 발을 떼었었지요. 그로부터 4년이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에는 용기도 젊음도 그만큼 줄어들었나 봅니다. 익숙한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게으름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보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영영 못할 것 같아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 생겼습니다. 이 영상이 그 첫 시작입니다. 얼마 동안 얼만큼을 만들고 공유할지 약속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영역이라 서툴고 투박한 말과 글이 되겠지만 틀렸다 보다는 다르다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만남 외에 글에 마음을 담은 소통이 익숙한 곳은 블로그입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나눌 이야기 들고 놀러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부듬이었습니다.